이번 파트에서는 21년 기아의 사업계획과 재무 목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1년 사업계획을 상세히 소개하기에 앞서 20년 경영성과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글로벌 자동차 수요가 16% 감소하는 상황에서 기아는 266만 2천대를 판매하여 글로벌 시장 점유율 3.7%를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0.5% 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 입지 확대라는 유의미한 성과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셀토스, 텔로라이드, 소렌토, 카니발 등 주요 차종 판매 호조로 국내와 미국, 서유럽, 인도 등의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이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20년 주요 성과를 살펴보면 첫째, 팬데믹이라는 불확실한 경영 환경 속에서 영업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인센티브 및 플리 축소를 통하여 판매의 질을 대폭 개선했습니다. 둘째, 소렌토 등 신차 출시를 바탕으로 SUV 판매 비중을 높여 판매 믹스를 개선하고 수익성 확대에 집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기차 중심의 친환경차 판매를 확대하여 유럽시장 연비 규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전동화 선도 브랜드의 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21년 사업계획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1년 글로벌 경제는 코로나19로 인한 기저효과 및 선진시장의 경기 부양 정책에 힘입어 5.3%로 성장 전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백신 및 치료제의 상용화 시기와 경기 부양 체계의 강도에 따라 회복 속도는 국가별로 차별화될 것으로 보이며 코로나19 이전의 수준으로 완전한 회복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로벌 자동차 시장 수요는 수요 급락의 기저효과로 인하여 전년 대비 9% 증가한 7,910만대로 예상되며 대부분의 선진시장과 신흥시장에서 4에서 13%로 수요 반등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앞서 언급한 그로벌 시황을 고려하여 기아는 21년 판매 목표를 293만 7천대로 수립하였습니다. 신차 및 전용 전기차 CV를 성공적으로 런칭하고 SUV 및 CKD 판매 확대로 수익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유럽 등 각국 환경 규제 대응을 위해 친환경차 판매를 확대하며 근본 브랜드 리런칭을 활용한 브랜드 이미지 상향 활동을 강력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올해에도 전년에 이어 주요 볼륨 자종의 신차 출시가 애정되어 있습니다. 1분기 K7 풀 모델 체인지를 시작으로 2분기에는 그로벌 최대 볼륨 모델 스포티지가 3분기 초에는 EGMP 플랫폼으로 개발된 첫 전용 전기차 CV를 출시하겠습니다. 더불어 전년도 그로벌 시장에 성공적으로 출시된 K5, 소렌토, 카니발, 소넷의 본격적인 신차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요 시장별 21년 사업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수시장은 20년 개별 소비세 인하와 신차 출시로 힘입어 역대 최대 수요를 기록하였습니다. 21년 자동차 수요는 개별 소비세 인하 추가 연장과 경기 회복의 영향으로 173만 대 예상됩니다. 기아는 작년 출시한 소렌토와 카니발의 판매 모멘텀을 지속하고 K7 후속 스포티지, CV의 성공적 런칭에 집중하여 전년비 1%포인트 개선된 시장 점유율 31%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국 시장은 기아 판매 및 손익에 있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시장입니다. 지난해 코로나19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K5와 셀토스를 출시하고 텔루라이드를 증산하여 시장 점유율을 4%로 끌어올렸습니다. 더불어 67%에 달하는 SUV 판매 비중과 대당 평균 매출액 상승을 통해 수익성 또한 크게 개선되어 의미 있는 성과를 낸 한 해였습니다. 올해 미국의 산업 수요는 전년비 6.3% 증가한 1550만 대의 수준으로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수준인 1700만 대와는 격차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기아는 전년비 9.2% 증가한 64만 대를 판매하여 시장 점유율 4.1%를 달성하겠습니다. 신차 출시 및 SUV 판매 확대로 고객 프로파일 상향 개선이 예상됩니다. 효율적 사업 운영을 통해 판매 질적 개선을 지속하고 브랜드 리런칭을 통한 가치 재고를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 큰 타격을 입었던 유럽시장은 경기 회복세와 각국 정부의 재정 지원에 힘입어 전년대비 12.8% 증가한 1554만 대의 수요가 전망되나 코로나 상황에 따른 불확실성이 올해 상반기까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아는 친환경차와 고수익 차종 판매를 확대하여 시장 수요 성장을 상해하는 14.6%의 판매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아는 친환경차 판매 비중을 26%까지 확대함으로써 연비 규제를 성공적으로 달성한 바 있습니다. 2021년에는 이 비중을 30%까지 끌어올려 연비 규제를 달성하고 최초 전용 전기차 CV를 성공적으로 런칭하여 전동화 선도 브랜드 이미지를 공고히 하겠습니다. 19년 처음 진출한 인도 시장에서 기아는 20년 시장 점유율 5.8%와 탑4 달성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현지에 특화된 사양과 디자인을 적용하여 셀토스는 차급 내 연간 판매 1위, 소넷은 9월 이후 차급 내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도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하여 전년 대비 28.8% 성장한 18만 대 판매를 추진하겠습니다. 셀토스와 소넷은 인도뿐만 아니라 다른 신흥시장에서도 판매가 크게 증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도 내수 수요와 완성차 및 CKD 수출 증대를 통하여 기아 인도 공장의 생산 능력은 최대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시장입니다. 작년에 가장 먼저 코로나19 충격을 겪었던 중국은 20년 하반기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21년도에도 중국 시장은 10%가량 성장하여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수요가 회복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아는 중국 시장 재도약을 위해 상품, 브랜드, 판매 네트워크, 고객체험 등 사업 전 영역에 걸쳐 변화를 준비해 왔습니다. 양적인 성장보다는 질적인 성장과 펀드멘틀 혁신을 통해 21년을 비즈니스 턴 어라운드의 원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브랜드 리런칭을 활용해 브랜드 이미지 열쇠를 극복하고 고객 가치 및 상품 가치를 최대하여 젊은 고객층에게 어필하는 브랜드로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시장별 수요 전망과 기아 사업 전략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기아의 3대 추진 방향은 미래 사업 전환, 고객 중심 경영, 기본 내실 강화입니다. 신규 비즈니스의 성공 사례 축적을 통해 미래 사업 전환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새로운 브랜드 전략을 기반으로 고객 중심 경영을 한층 고도화하고 내실이 있는 사업 계획 달성을 통해 미래 투자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습니다. 21년 기아의 도전을 관심과 기대를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재경본부장 주우정입니다. 이어서 21년 손익목표와 중장기 재무 목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년을 돌이켜보겠습니다. 20년은 유례없는 글로벌 팬데믹 확산으로 자동차 수요가 크게 위축된 어려운 한 해였지만 한편으로 당사는 RB 중심 신차 효과와 영업의 질적인 개선으로 이전과는 완전히 차별화된 수익성을 확보한 의미 있는 한 해로 자평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영향으로 시장 수요가 급감했던 2분기에도 타 경쟁사들과 달리 영업이 흑자를 기록하며 이익의 기초 체력이 크게 개선된 것을 보여드릴 수 있었습니다. 수차례에 걸친 팬데믹 재확산으로 인해 하반기에도 산업 수요가 여전히 마이너스 3%대에 머물렀던 반면 기아는 앞서 말씀드린 신차 효과에 바탕한 브랜드 경쟁력을 재고시키면서 주요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성과를 거두고 영업이익률을 7%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20년 구조적 체력 개선의 주요 요인들이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평균 판매 가격 ASP를 19년 2,090만원에서 20년 2,360만원으로 18% 상승시켰습니다. 이는 신차 출시를 통한 단가 상승 동일차 종례 트림 개선 그리고 옵션 선택률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또한 인센티브의 경우는 19년 3,000달러에 가까웠던 수준에서 20년 2,500달러 수준으로 낮추면서 당사 3개년 평균치를 크게 하회시켰습니다. 이는 최근 1년 내에 출시된 K5, 소렌토, 카니발 등의 강적한 신차 효과와 텔루라이드, 셀토스 등 신규 세그먼트 공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며 고객의 프로파일을 제고시키면서 시장에서 당사의 상품 경쟁력을 입증받은 결과입니다. 이처럼 작년에는 당사 수익성 구조에 확고한 변화 틀을 마련하였으며 이는 20년 한 해에 거치지 않고 21년 올해에도 당사의 이익 개선 모멘텀은 지속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1년 손익 목표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년 당사 글로벌 도매 판매는 전년 대비 12.1% 성장한 292만 2천대를 목표로 한 가운데 매출액 또한 전년 대비 10.8% 증가한 65조 6천억 원이 예상됩니다. 올해에는 사업계획 환율을 전년 대비 약 7% 낮은 1,100원으로 수립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비우호적인 환율 과정에도 불구하고 올해 영업이익의 경우 전년 대비 70.1% 증가한 3.5조 원 영업이익률 5.4% 달성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증감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요인별로 분석해 보았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린 원화 강세 환경이 손익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전년 품질 비용과 고정비 하락 등 일회적인 요인들이 정상화되며 이를 일부 흡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 손익에 있어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요인인 판매 볼륨 증가와 ASP 믹서 개선은 21년 손익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며 21년 영업이익 증가를 주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기아의 중장기 재무 상태는 어떻게 예측될까요? 작년 인베스트 데이 때 발표한 기존 재무 목표를 최근 중장기 사업 구조와 외부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재점검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당사는 중장기 영업이익률 목표를 기존 22년 5% 25년 6%에서 각각 22년 6.7% 25년 7.9%로 상량 조정하였습니다. 상량 조정은 각 시장별 판매 예측과 가격 정책 및 차종별 수익성 특히 전동화 차종의 수익성 예측에 근거하였습니다. 비우호적인 환율 환경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불확실성이 향후 부담 요인으로 상존하나 앞서 말씀드린 수익성 요인들이 이를 상세할 것이라 전망합니다. 그럼 각각의 이익 개선 드라이브에 대해서 다음 슬라이드에서 차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선진시장과 신흥시장에서의 균형 잡힌 성장 계획입니다. 당사는 중장기 판매 대수를 21년 292만 대에서 25년에는 약 380만 대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21년 전체 판매의 10%를 조금 상회하는 친환경차 판매는 25년 22%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시장별로는 선진시장의 경우 선제적 전동화 전환을 통해 EB 중심으로 과감하게 물량을 확대하는 한편 신흥시장의 경우 그간 진출하지 못했던 고관세 신흥시장에서 CKD 사업을 통한 시장 접근과 지배력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프라이스 믹스 효과 확대입니다. 20년 수익성 개선을 주도한 기대 이상의 ASP 믹스 개선은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라 전망합니다. 최근 3년간 주요 시장의 ASP 추이를 보면 매년 크게 상승하며 당사의 구조적 수익성 개선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적 수준으로 향상된 기아만의 디자인과 상품 경쟁력 그리고 브랜드 파워가 고객들에게 입증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이러한 트렌드는 안전, 편의사양 확대 등의 상품 고도화를 통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당사의 RB 판매 비중도 SUV 위주의 신차 출시로 20년 50% 중반에서 25년 65% 수준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차종 수익 중 특히 전기차 수익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당사의 전기차 수익성은 20년 기준 BP 수준을 통과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과거 전동화 초기의 적자 구간을 지나 올해부터는 CV 출시와 함께 본격적인 수익성 확보 구간에 진입하며 25년에는 내연기관 수준의 수익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는 R&D 기반의 전동화 관련 신기술 개발 바탕 하에 EB 아키텍처 통합기획 등을 통해 ICU와의 공용화율 확대와 혁신적인 재료비 절감을 추진하고 신사양 운영 신수익사업 발굴 판매비용 효율화 등에 집중하여 온가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나가는 결과일 것입니다. 또한 물량 확대에 따른 규모의 경제 효과와 전사적 고정비 절감으로 온가 개선을 추가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전기차 온가 절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배터리는 전기차 온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부품으로 전기차의 온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배터리 온가 절감은 필수적입니다. 이를 위해 당사는 내부적으로는 배터리 모듈 구조 표준화 및 최적화를 통해 온가 효율화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외부적으로는 배터리 협력업체와의 협업 강화와 경쟁 입찰 확대로 배터리 가격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난 2년간 약 17% 온가 절감을 달성한 데 이어 향후 2년 역시 19% 수준의 추가 온가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배터리 뿐만 아니라 PE 시스템 등 전기차 핵심 부품을 중심으로 전사적인 온가 최적화 활동을 한층 더 강화함으로써 가까운 미래에 EB가 ICE와 동등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는 시점을 앞당기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재무성과는 안정적인 중장기 투자 계획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0년부터 25년까지 투자 규모는 총 29조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쟁력을 높이고 미래사업 기회를 포착하는 R&D와 전략 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반면 기존 사업에 대한 경상 투자는 절감하여 연간 5조원 수준에서 전체 투자 규모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이를 전년도 계획과 비교하면 기존 사업 부분에서는 약 1조원을 추가로 줄이고 이를 대부분 미래사업 부문에 추가로 할당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자율주행 AI 수소 UAM 등 핵심 미래기술에 투자를 집중하여 사업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주가치 재고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급격히 확대된 경영환경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22년까지는 재무적 안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수익성 목표 달성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25%에서 30% 수준의 배당 승량 기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코로나19 재확산 등 잠재적인 유동성 리스크를 충분히 대비하는 균형있는 주주화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2년 이후에는 앞서 밝힌 바와 같이 당사의 수익성이 상당히 개선되고 재무구조 또한 안정된 상태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시기에는 자본의 사용여력 또한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점부터는 보다 적극적인 주주환원을 시행함으로써 자본 효율성 개선에 역점을 두고 주주가치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CEO 인베스터데이의 모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IA Movement Inspire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